저는 지금 센타그라인즈 미라지 리조트의 메인 레스토랑인 오에시스에 와 있습니다. 이 오에시스 레스토랑은 아침 조식당이면서 점심, 저녁을 제공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가 조식당 공간입니다. 지금은 낮이니까 당연히 없고요. 오에시스입니다. 여기가 조식당 오에시스. 아침에 여기에 요리들이 있으면 퍼가겠죠. 가져갈 겁니다. 요리를 펼쳐져 있을 거고요. 왼쪽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왼쪽에서 식사가 가능하고 또 바깥에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여기는 센타그라인드 미라지 리조트의 브레퍼스트 레스토랑입니다. 브레퍼스트 레스토랑. 런치, 디노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원두커피 제공하고요. 여기는 오에시스 레스토랑의 또 다른 파티입니다. 여기는 주로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술을 즐길 수 있고, 차분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 가능한 곳이죠. 오케이.